김혜수 선생님 저희 엄마를 초대로 왔는데요 가족들이 또 엄마의 영화를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연극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작품을 알고 있는데 아주 가슴 따뜻한 다시 한번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박진희 선배님 응원하러 진현이 연기가 무척 기대가 되고 영화 너무너무 기대되고 굉장히 기대되고 기대가 많이 돼요 너무 기대가 크고요 너무 기대되는 작품이고요 찍고 싶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작품이 정말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님 너무 기대되고 너무 기대되고 이렇게 기대되고 너무 기대되고 저도 너무 기대되고 여러분의 여련이 너무 감동을 했고요. 엄마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너무 감동적으로 잘했어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다 엄마나 아빠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는 거니까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으세요. 엄마를 꼭 한번 다시 한 번 보고 싶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오다 보니까 가방도 가방도 놓고 나 다시 찾으러 가고 그랬어요. 영화 잘 되세요. 축하드립니다.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꼭 받아주실 거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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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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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화이팅. 하루가 카드 한국 Frank